B&I 코리아 팟캐스트 39회 B&I 멤버 로드맵대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B&I 멤버 로드맵대로 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잘 따라가나요? 우리 챕터는 잘 가나? 그 멤버 로드맵 좀 보셨어요? 멤버 로드맵 우리 바인더에. 바인더에. 그렇죠. 그림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킬. 그렇죠. B&I 바인더 처음에 멤버로 들어오시면 나눠드리는데 거기에 멤버 가이드가 들어가 있죠. 네. 대략 B&I 활동하려면 이런 거 숙지하시면 된다. 그 안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로 로드맵이 있어요.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혹시? 2년.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2년을 잘 이걸 따라가면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프로가 된다. 네. 그런가요? 네. 믿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왜 그게 나왔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발단은 우리나라 멤버분들의 요청이에요. 우리나라 멤버분들이 B&I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것 같긴 한데 몇 달 1년, 2년 지나면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연하다. 그 B&I 코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네. 대박. 왜냐하면 그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까다로운 마켓이에요. 아. 그래서 IT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비스를 런칭할 때 제일 먼저 한국에다 런칭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R&D 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국 고객들이 제일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면 딴 데가 다 된다 얘기거든요. 여기서 대면 돼. 그런데 이제 B&I도 매뉴얼도 있고 이렇지만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는데 우리나라 멤버분들이 야, 이거 매뉴얼 이거 뭐 이렇게 추상적인, 일반적인 얘기만 있고 뭔가 좀 구체적인 가이드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까 하다가 개발된 게 멤버 로드맵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없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 들어오면 대략 이 정도는 이렇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딴 나라에서는 가르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수준 높은 멤버분들은 좀 더 명확한 거를 원하셔서 그걸 정리해서 드렸어요. 그게 멤버 로드맵인데요. 그거를, 그게 개발되는데 저희 아들 공이 되게 컸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저희 아들이 지금 여덟 살인데요. 늦새끼요, 늦새끼. 제가 굉장한 동안도 아니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좀 공부를 하느라고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가 빠진 것뿐이지. 네. 그런데 그래서 애가 여덟 살인데 태권도를 하거든요. 태권도를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태권도 할 때는 띠가 몇 개였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지만 제일 좋은 거 까만 띠. 까만 띠. 밑에 노란 띠, 흰띠, 푸른 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처음에 흰띠, 다음에 무슨 파란 띠, 빨간 띠, 검정 띠 대략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태권도장에서 계속 승급 심사를 한다고 뭐가 날라와요. 그래서 가면은 뭐 조금 하고 승급하고 그러면 이제 띠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봤더니 띠가 무려 한 열몇 개, 20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품티라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품티는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어놓고. 그런데 품티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품, 2품 이런 게 몇 가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많냐 봤더니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게 격파해가는 말. 발전돼서. 게임, 게임하듯이. 게임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게임하니까.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죠. 명확하게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멤버들도 이런 걸 원하니까 이런 거를 정리해서 드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늦새끼가 기여를 만드니까. 자, 그게 되게 심리적인 것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혹시 어느 모르는 낯선 곳에 참을고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모르는데 가죠. 그런데 갈 때 걸리는 시간보다 올 때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빨리 온다. 그런 느낌이죠. 느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가는 길을 몰라서 불안해서 그렇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올 때는 왔던 길이니까. 네, 네, 네. 좀 익숙한 느낌. 편안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B&I 이거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불안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멤버 로드맵을 보면서 아, 이때는 이렇구나. 처음에 6개월은 내가 되게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뭔가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뭘 해야 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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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따라서 하면 된다. 네비네요, 네비. 네비예요, 네비. 네비 말을 들어야 돼요. 네비 말을. 그래서 이게 멤버 로드맵이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뉘어요. 그런데 그 4단계에서 목표를 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리퍼럴 파트너의 수예요. 리퍼럴 파트너의 수. 리퍼럴 파트너의 수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의 팬의 숫자입니다. 나의 팬의 수. 네. 그래서 첫 번째 6개월에 리퍼럴 파트너 1명, 두 번째 12개월까지는 2명, 18개월까지는 3명. 24개월이 완료가 됐을 때는 리퍼럴 파트너가 4명 포함해서 독수료 요용제가 모아지면 독수료 요용제. 그러면 내 사업을 다음 단계로 올라갈 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6개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리퍼럴 파트너 데려오는 거 초대를 해야 되겠죠. 그거 그리고 다음에 6개월 동안 멤버분들하고 신뢰에 쌓기 위해서 멤버 전원하고 원투원을 한다든가. 네, 원투원. 네. 그 다음에 내가 같이 해야 되는 활동으로 도어 펄슨을 한다든가. 이런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로드맵에. 네, 네. 그걸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네. 그리고 첫 번째 6개월에 내 팬 한 명 만드는 거. 팬 만들기. 네. 나를 믿고 다른 사람한테 홍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고 두 번째에는 또 한 명 더 추가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리퍼럴 파트너는 당연히 내 팬이 돼야 되니까 이 사람들 말고 추가적으로 한 명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년 안에 내 팬들이 무려 8명이 챕터 안에 생기는 거죠. 우와. 리퍼럴 파트너 4명 포함해서. 네. 그러면 내 사업에 아주 훌륭한 축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챕터에서는 잘 실행하기 위해서 멘토링 코디네이터께서 신규 멤버가 들어오시면 6개월마다 이거를 다 격파하고. 미국이 있는지. 우와, 팔로워블. 네, 체크를 해 주시고. 우와. 격파를 다 했으면 우리 태권도장에서 띠 갈아주듯이. 네, 띠 갈아주기. 이거를 축하해 주는 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와. 네. 그렇게 해서 2년 다 이거를 다 격파를 하신 분들한테는 챕터 안에서 축하해 준 파티를 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우리가 아는 건 너무 많은데요.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 네. 이걸 실제 챕터에서 실행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라도 이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나가는 그 재미. 셀프티클리스트. 쏠쏠합니다. 알겠습니다. 띠아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박우였고요. 들을수록 매출이 쑥쑥 오르는 방송. B&I 코리아 팟캐스트 구독 잊지 마시고.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alright. 한글자막 by 한효정